안녕하세요 문학소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프레드릭 베크만지음, 최민호 옴김, 타산북스에서 펴낸 오베라는 남자입니다. 인생 최악의 순간 최고의 이웃을 만나다. 함께 살아간다는 건 아무도 모르게 매일 일어나는 기적이었다. 40년 동안 한 집에 살고 같은 일과를 보내고 한 세기의 3분의 1을 한 직장에서 일한 59세 남자 오베. 그는 새벽마다 동네 시차를 나선다. 누가 길에 담배꽁초를 버리진 않았는지, 자전거 보관소문은 잘 잠겨있는지, 자동차 진입 금지구역을 나다니는 차는 없는지, 조금이라도 규칙에 어긋나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런 그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은 세상을 떠난 아내의 뒤를 따라가는 것 뿐이다. 홀로 외로운 시간을 견디고 있을 당신을 위한 성가신 이웃 오베의 따뜻한 오지랍이 시작됩니다. 프레드릭 베크만 장편소설, 오베라는 남자입니다. 1. 오베라는 남자가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를 사러가다. 오베는 59세다. 그는 사부를 문다. 그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마치 그 사람은 강도고 자기 집게의 손가락은 경찰용 권총이라도 되는 양 겨누는 남자다. 지금 그는 일제의 자동차를 모으는 사람들이 흰색 케이블을 사러 오는 가게의 카운터에 서 있다. 오베는 저문을 오랫동안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자기 앞에 있는 하얀 상자를 들어 저문의 눈앞에 대고 흔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패드인가 뭔가라는 거지? 그가 다그쳤다. 빼빼 마른 체질의 젊은 저문은 매우 불편해 보인다. 누가 봐도 오베의 손에서 상자를 잡아채고 싶어 안달복다라는 게 빤했다. 네, 맞아요. 아이패드요. 굳이 그렇게 흔들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오베가 굉장히 수상적은 물건이라는 듯 상자를 향해 의심스러운 눈길을 던진다. 마치 추리닝을 입고 스쿠터에 올라탄 상자가 오베에게 이봐, 친구! 라고 부르고는 시계를 팔기라도 한 양.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다. 저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약간 주저하더니 재빨리 고개를 젖는다. 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건 아이패드예요. 어떤 사람들은 태블릿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 서핑용 기기라고도 부르고요.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오베는 저문이 방금 단어를 거꾸로 말하기라도 한 듯 바라보더니 상자를 다시 흔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물건은 좋은 제품이다. 저문은 당황하여 고개를 끄덕인다. 네, 아니 저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오베는 한숨을 쉬고는 천천히 말한다. 지금 이 상황의 문제는 오로지 상대방의 덜 떨어진 듣기 능력밖에 없다는 듯 한 단어씩 또박또박 이게 좋은 제품이냐고 이게 좋은 컴퓨터냐는 말이다. 저문이 턱을 긁는다. 제 말은 네, 이거 정말 좋아요. 하지만 손님께서 원하는 컴퓨터가 어떤 종류냐에 달린 문제긴 합니다. 오베는 그를 흘끗 본다. 내가 원하는 건 컴퓨터야. 평범한 컴퓨터. 침묵이 잠시 두 남자 위로 내려앉는다. 저문이 헛기침을 한다. 에, 그게 사실 그냥 평범한 컴퓨터는 아니에요. 아마 손님께서는 저문이 말을 멈췄다. 자기 앞에 있는 남자의 이해의 범위에 들어맞는 단어를 찾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다시 헛기침을 하고는 말한다. 랩톱을 쓰셔야겠죠? 오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위협적으로 카운터에 몸을 기댔다. 아니, 난 랩톱을 원하는 게 아니야. 컴퓨터를 원한다고. 점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학생을 가르치듯 말한다. 랩톱이 바로 컴퓨터예요. 모욕을 당한 오베는 그를 노려보더니 삿대질을 하며 말한다. 너 내가 그딴 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지? 또다시 침묵이 흐른다. 마치 마주보던 두 총잡이가 권총을 챙겨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침묵과도 같다. 오베는 마치 고백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오랫동안 상자를 바라본다. 키보드는 어디로 빼는 거지? 마침내 그가 웅얼거린다. 점원은 카운터 모서리에 손바닥을 비비고 초조한 듯 한쪽 발에서 다른 쪽 발로 무게중심을 옮긴다. 소매점에 고용된 젊은이들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런 손님과 직면한 순간에 종종 그렇듯이 어, 사실 이 제품에는 키보드가 안 달려있어요. 이말의 오베가 눈썹을 찌푸린다. 당연히 그렇겠지. 나한테 그걸 추가 구성품으로 팔아야 하니까 안 그래? 그가 씩씩거리며 말한다. 아니요, 제 말은 이 컴퓨터에는 키보드가 따로 없다는 소리예요. 화면에서 다 조작하는 거예요. 오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내주었는다. 마치 카운터 주위에서 어슬렁거리던 점원이 유리 진열장을 핥는 걸 목격한 듯한 표정으로 하지만 난 키보드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젊은 점원은 참을성 있게 열 가지 숫자를 세듯 심호흡을 한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보아하니 손님께서는 이 컴퓨터를 고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대신 맥북 같은 걸 사셔야겠네요. 맥북? 오베가 아주아주 미심쩍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거 사람들이 이 리더스라고 떠드는 그런 것 중 하나인가? 아니요, 맥북은 랩톱이에요. 키보드 달린 랩톱. 좋아! 오베가 신경질적으로 으르렁거린다. 그는 잠시 가게 안을 둘러본다. 그것들은 쓸만한 거라 이거지? 점원은 카운터로 고개를 떨군다. 자기 얼굴을 벅벅 긁고 싶은 충동이 마구 솟구치지만 가까스로 참아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벼랑간 얼굴이 환해지더니 활기 넘치는 미소를 띈다. 저기요, 제 동료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일을 다 마쳤는지 알아볼게요. 그 친구가 와서 설명을 해줄 수 있나 봐야겠네요. 오베는 시계를 본 뒤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루 종일 서서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점원에게 상기시킨다. 점원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라지더니 몇 분 뒤 동료 직원과 함께 돌아온다.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오베는 얘의 그 경찰용 권총 같은 손가락을 세워 구멍이라도 뚫을 듯 카운터에 박는다. 컴퓨터가 필요해. 동료 직원은 더 이상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는 처음 오베를 응대했던 직원에게 두고 보자는 듯한 눈빛을 슬쩍 던진다. 그러는 동안 첫 번째 직원이 웅얼거린다. 나는 더 못 있을 것 같아. 점심 먹으러 가야 하거든. 점심이라? 오베가 코웃음을 친다.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건 이제 그것뿐이지. 네? 동료 직원이 몸을 돌린다. 점심 잘 드셔. 오베는 냉수적으로 말한 다음 상자를 카운터에 내던지고는 재빨리 밖으로 걸어 나간다. 2. 3주 전 오베라는 남자가 동네를 시찰하다. 오베와 고양이가 처음 만난 건 아침 6시 5분 전이었다. 고양이는 오베를 만나자마자 무지막지하게 싫어했다. 그건 오베도 마찬가지였다. 오베는 보통 그보다 10분 일찍 일어났다. 그는 자명종이 울리지 않아서 늦잠을 잤다는 사람들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다. 오베는 평생 자명종이라고는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는 6시 15분 전에 눈을 떴고 그게 그의 기상시간이었다. 그들이 이 집에서 살았던 40년 가까이 오베는 매일 아침마다 커피 여과기를 사용했고 늘 정확히 같은 양의 커피를 내렸으며 그 커피를 아내와 함께 마셨다. 컵 두 개에 한 잔씩 따르고 나면 주전자에 한 컵 분량이 남았다. 그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어떻게 제대로 커피를 내리는지 몰랐다. 오늘날 사람들이 펜으로는 글씨도 쓸 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이제는 모두 컴퓨터와 에스프레소 기기를 쓰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펜으로는 그를 못 쓰고 커피 하나 제대로 내리지 못한다면 대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인가. 커피가 제대로 우러나는 동안 그는 감청색 바지와 재킷을 입고 나무 나막신에 발을 집어넣었으며 쓸모없는 바깥세상이 그를 실망시키리라는 걸 예상하고 있는 중년 남자의 특유의 방식으로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었다. 그런 다음 아침 시찰을 하러 거리로 나갔다. 그가 문 밖으로 걸어 나갔을 때 주변의 2층 집들은 침묵과 어둠에 잠겨있었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오배가 생각했다. 이 동네에는 일어나야 하는 시간보다 굳이 일찍 기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같은 건 없었다. 이제 여기 사는 사람 이라고는 자영업자들과 그 외에 변변찮은 종류의 인생들 뿐이었다. 고양이는 주택들 사이로 난 길 한가운데 무덤덤한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꼬리는 절반이 잘려나갔고 귀는 하나뿐이었다. 털은 여기저기 빠진 게 누가 손으로 한움큼 잡아 뽑은 모양새였다. 딱히 인상적인 고양이는 아니었다. 오베가 걸음을 쿵쿵 옮기며 앞으로 나아갔다. 고양이가 일어섰다. 오베는 멈췄다. 그들은 마주서서 잠시 서로를 가늠했다. 조그만 마을의 술집에서 잠재적인 말썽꾼 둘이 마주보듯 오베는 나막신 한쪽을 녀석한테 던질까 생각했다. 고양이는 자기가 되던질 나막신을 안 가져왔다는 사실을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다. 꺼져! 오베가 어르렁거렸다. 그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고양이가 뒤로 펄쩍 뛰었다. 고양이는 59살 먹은 남자와 그가 신고 있는 나막신을 면밀히 검토해본 다음 뒤돌아 느릿느릿 떠났다. 오베는 고양이가 떠나기 전 자신을 향해 눈을 흘겠다는 사실을 맹세할 수 있었다. 성가신 녀석 오베가 시계를 흘끗 보며 생각했다. 6시까지 2분 남았다. 시작할 시간이다. 하마터면 그 망할 고양이가 시찰 전체를 지체시킬 뻔했다. 하지만 아직은 괜찮다. 그는 주택 사이에 난 도로를 따라 전진하듯 걷기 시작했다. 그는 거주지역 내에 자동차가 들어오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교통 표지판 옆에 잠시 멈춰 섰다. 금속 기둥을 퍽 하고 찼다. 흔들리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언제나 확인해보는 게 최선이었다. 오베는 모든 간에 발길질을 하면서 물건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남자였다. 그는 주차구역을 가로질러 걸었고 밤사이 도둑맞거나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패거리들이 불을 지른 차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차고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녔다. 이 동네에서 여태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오베는 그가 하는 시찰 중 하나라도 그냥 건너뛴 적이 없었다. 그는 사부가 주차되어 있는 자기 집 차고 문손잡이를 세 번 당겼다. 여느 아침과 똑같이. 그러고 난 다음 그는 방문객 주차구역을 돌아보았다. 이곳에는 차를 최대 24시간 까지만 주차할 수 있었다. 그는 재킷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작은 수첩에 모든 차량번호를 꼼꼼히 적은 다음 그걸 전날 적어둔 번호들과 비교했다. 같은 번호가 오베의 수첩에 적혀있을 경우 오베는 집으로 가서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전화를 걸어 해당 차주의 신상을 검색한 뒤 그에게 연락을 취해 그가 표지판도 읽을 줄 모르는 쓸모없는 머저리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물론 오베가 방문객 주차구역에 차를 낸 게 누구인지 궁금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건 원칙 문제였다. 만약 표지판에 24시간 적혀있다면 그게 거기에 머물러도 되는 시간이었다. 사람들이 자기 좋은 곳에 아무렇게나 차를 세운다면 어찌 될 것인가.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아무데나 차들이 널려있을 것이다. 다행히 오늘은 방문객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없었다. 오베는 매일매일 하는 시차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 쓰레기통 사실 따지자면 그건 오베가 책임질 일은 아니었다. 그는 최근 이 동네에 몰려든 SUV를 타는 패거리들이 밀어붙인 가정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놔둬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애초부터 단호히 맞서왔다. 그렇기는 해도 일단 쓰레기의 종류를 나누자는 결정이 내려진 이상 누군가는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했다. 아무도 오베 보고 그래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오베 같은 사람이 앞장서지 않는다면 무정부적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쓰레기봉투가 온갖 곳에 널려 있으리라. 그는 쓰레기통을 툭툭 잡으더니 욕설을 내뱉으면서 유리재활용통에서 병 하나를 끄집어냈고 금속뚜껑을 돌려빼는 동안 무능한 인간들에 대해 중얼거렸다. 그는 병을 다시 유리재활용통에 버리고 금속뚜껑은 금속재활용통에 집어넣었다. 오베가 주민자치회 회장이었을 당시 사람들이 쓰레기 처리장에 허가받지 않은 쓰레기를 투기하는 걸 막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자고 강력히 추진했다. 오베에게는 참으로 짜증스럽게도 그 제안은 투표에서 부결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제안을 살짝 거북하다고 느꼈다. 게다가 그들은 비디오 테이프를 전부 보관하는 것도 골치 아픈 일일 거라고 생각했다. 오베가 정직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진실에 대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끈질기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2년 뒤 그러니까 오베가 자치회 회장에서 물러난 후 나중에 오베는 이 사건을 쿠데타라고 언급했다. 그 의제가 다시 등장했다. 새 운영위원회는 주민들에게 최신 카메라가 나왔는데 센서가 있어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만 작동하며 녹화된 화면은 곧바로 인터넷으로 전송된다고 솜씨 좋게 설명했다. 그런 카메라의 도움을 받으면 쓰레기 처리장뿐만 아니라 주차구역도 감시할 수 있다고 따라서 기물 파괴범이나 강도를 막을 수도 있다고 했다. 심지어 더 좋은 건 녹화된 자료는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됨으로 주민들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걸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카메라 설치를 추진하자는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 딱 한 사람만 반대표를 던졌다. 그건 오베가 인터넷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아내가 인터넷에 강조점을 둬야 한다고 잔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터넷에 철자를 쓸 때 대문자로 I를 쓰고 넷 올가미를 강조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내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오베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불가능 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어떤 카메라도 설치되지 않았다. 오베는 차라리 잘된 거라고 그들을 설득했다. 어쨌거나 매일매일 시찰을 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었다. 그래야 당신들도 누가 뭘 하고 있는지 누가 이 상황을 계속 통제하고 있는지를 알 거 아니냐 말이다. 이건 머리를 반만 굴려도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는 매일 아침 그러듯 쓰레기 처리장 시찰을 끝내고 나서 처리장 문을 잠갔고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세 번 잡아당겼다. 그런 다음 몸을 돌리자 자전거 보관소 바깥백에 기대어 놓은 자전거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거기 자전거를 놔두면 안 된다는 표지판이 떡하니 있는데도 자전거 바로 옆에는 주민 누군가가 화난 듯 갈겨 쓴 쪽지가 붙어 있었다. 여기는 자전거 주차 구역이 아니에요. 표지판 읽는 법 좀 배우시지? 오베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얼간이들에 대해 투덜거리면서 자전거 보관소 문을 열고 자전거를 들어 깔끔하게 집어넣었다. 그런 뒤 보관소 문을 잠그고 손잡이를 세 번 잡아당겼다. 그는 분노의 쪽지를 벽에서 떼었다. 그는 운영위원회에 이 벽에 전단지 부착금지라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싶었다. 요즘 사람들은 지들이 화난 것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본인들 멋대로 여기저기 아무데나 어슬렁거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여기는 벽이다. 게시판이 아니란 말이다. 오베는 주택 사이에 난 좁은 길을 걸어 내려갔다. 그는 자기 집 앞에 멈춰 서더니 정원 잔디에 엎드려 디딤돌 사이에 틈을 따라 맹렬히 코를 킁킁거렸다. 오줌 오줌 냄새가 났다. 오베는 관찰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커피를 마셨다. 커피를 다 마신 뒤 그는 전화국 가입과 신문 구독을 취소했다. 작은 욕실에 있는 수도꼭지를 수리했다. 부엌에서 베란다로 통하는 문 손잡이에 새 나사를 박았다. 다락방에 있는 상자들을 차곡차곡 정리했다. 헛간에 있는 독구들을 정리하고 사부에 쓰는 겨울용 타이어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다. 자 여기 오베를 보라. 인생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려던 것은 아니었다. 11월 어느 화요일 오후 4시 오베는 라디에이터 커피 어과기 그리고 전등을 모두 껐다. 이케아의 얼간이들이 목재에는 기름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짓거렸지만 오베는 부엌에 있는 목재 조리대에 기름칠을 해뒀다. 이 집에 있는 모든 목재 작업대는 6개월마다 꼬박꼬박 기름칠을 했다. 필요하건 아니건 간에 셀프 서비스 가구점에서 노란 맨투맨 셔츠를 입고 있는 계집애들이 그 점에 대해 몰아떠들든 간에 말이다. 그는 뒷마당 쪽으로 절반 사이즈의 다락방에 붙어있는 2층집 거실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턱수염이 까칠하게 난 40살 먹은 겉멋쟁이가 길 맞은편집에서 나와 조깅을 하며 지나갔다. 아마 이름이 앤더슨인가 그랬다. 이사온지 얼마 안됐다. 길어봐야 여기서 4년인가 5년 정도 살았을 것이다. 이미 사람들을 살살 구슬려서 주민자치회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뱀같은 인간. 그는 이 거리가 자기 것인 줄 안다. 이혼한 다음 이사를 온 게 분명한데 터무니없는 집값을 지불하고 들어왔다. 이런 빤한 놈들이 이곳에 와서 정직한 사람들을 상대로 부동산 가격을 올려받는다. 마치 이 동네가 부촌이라도 되는 양. 게다가 그 녀석은 아우디를 몰았다. 오베는 그럴 줄 알고 있었다. 자영업자나 기타 등신들은 죄다 아우디를 모니까. 오베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그리고 살짝 거만한 태도로 마룻바닥에 발길질을 했다. 사실 이 2층집은 오베와 아내가 살기에는 좀 크다. 그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돈은 다 갚았다. 융자는 한 푼도 없다. 유행에 따라 옷이나 사입는 사람들에게 그거 하나는 확실히 말해줄 수 있었다. 이젠 사방이 다 융자였다. 다들 그게 인간이 가는 길인 줄 알았다. 오베는 모기질을 갚았다. 의무를 다 했다. 직장도 다녔다. 병가라고는 한 번도 낸 적 없었다. 자기 몫의 짐을 짊어졌다. 책임도 어느 정도 졌다. 아무도 더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제 있는 거라고는 컴퓨터와 컨설턴트 그리고 나이트클럽에 가거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은밀하게 팔아치우는 지역 유지들 뿐이다. 조세 피난처와 같은 금융자산만 있다. 아무도 일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루종일 점심이나 처먹었으면 하는 인간들로 나라가 꽉 찼다. 좀 느긋하게 살면 좋지 않아요? 직장에서 그들이 오베에게 말했다. 일자리 부족과 그로 인한 나이든 세대의 은퇴에 대해 설명하는 와중에 말이다. 한세기의 3분의 1을 한 직장에서 보낸 사람 그들이 오베를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31세 이고 너무 꽉 끼이는 바지를 입으며 더 이상 제대로 된 커피를 마시지 않기 때문이다. 책임을 지길 원치도 않는다. 공들여 턱수염을 기른 엄청난 수의 인간들이 직장으로 옮기고 아내를 갈아치우고 자동차 상표를 바꿨다. 딱 저렇게 지들 기분이 당길 때마다 오베는 창밖을 노려봤다. 겉멋쟁이가 조깅을 하고 있다. 오베가 조깅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건 아니었다. 전혀. 오베는 사람들이 조깅을 하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왜 인간들이 조깅 가지고 저렇게 호들갑 이냐는 거다. 하나같이 만면에 거만한 미소를 띄고 다니는데 꼭 자기들이 폐기종이라도 치료하러 밖에 나온 것처럼 굴었다. 빨리 걷는 놈이건 천천히 뛰는 놈이건 조깅하는 인간들은 다 똑같이 그랬다. 마흔살이나 먹은 남자가 세상에 되고 자긴 똑바로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떠들어 대는 꼴이었다. 조깅을 하려면 반드시 14살짜리 루마니아 체조선수처럼 입고 나와야 한단 말인가? 올림픽에 출전한 터버거닝 팀처럼 차려입어야만 하나? 고작 45분 동안 목적도 없이 동네를 돌아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그 건머쨍이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다. 그보다 10살 어렸다. 오베는 그녀를 금발 잡초라고 불렀다. 얼굴에는 광대처럼 분칠을 하고 헬멧인지 안경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큰 선글라스를 끼고 박스 스페너처럼 길쭉한 힐을 신고 술 취한 판다처럼 휘청휘청 길을 걷는 여자였다. 그녀는 핸드백만한 크기의 동물을 기르고 있는데 그놈은 목줄에서 풀려나면 신나게 쏟아니다가 오베의 정원 디딤돌 위에 오줌을 쌌다. 그녀는 오베가 그걸 모를 거라 생각했지만 오베는 언제나 알아차렸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되리라곤 예상 못했다. 완전히 다 멈췄다. 조금만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요? 그들은 어제 일하던 중에 그렇게 말했다. 이제 오베는 기름을 먹인 부엌 조리대 옆에 서 있다. 화요일 오후에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다. 그는 맞은편에 위치한 자기 집과 똑같이 생긴 주택을 창밖으로 내다봤다. 아이가 딸린 가족이 막 이사를 왔다. 분명 외국인 이었다. 아직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는 모른다. 아마 일제거나 뭐 그렇겠지. 맙소사. 오베는 방금 자기 입으로 너무나 공감되는 이야기라도 한 것처럼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거실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오늘 거기다 고리를 매달 것이다. 그냥 보통 고리를 매달겠다는 뜻이 아니다. 데이터 코드를 진단한다고 나발을 불어대고 성별 구분이 되지 않는 카디건만 입고 다니는 IT 컨설턴트들은 흔해 빠진 고리를 설치하겠지. 하지만 오베의 고리는 바위처럼 단단할 것이다. 그는 아주 단단히 나사를 박아 넣을 것이고 그래서 집이 부서질 때에도 그 고리는 끝까지 버틸 것이다. 며칠 안에 넥타이 매듭을 아기 머리통 만큼이나 크게 매고 거드름을 피워대는 부동산 업자가 여기 서있을 것이고 개발 호재니 공간 효율이니 하는 소리를 떠버리다가 오베라는 망할 자식에 대해 온갖 종류의 의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그는 오베의 고리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 할 수 없으리라. 거실 바닥에는 오베에 유용한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자가 하나 있었다. 그게 그들이 이 집 안의 물건들을 분류하는 방식이었다. 오베의 부인이 샀던 것은 모두 사랑스러운 혹은 가정적인 것들이다. 오베가 산 물건은 모두 유용한 것들이다. 기능이 있는 물건 그는 그것들을 상자 두개에 나눠 담아두었다. 큰 상자 하나 작은 상자 하나 지금 이 상자는 작은 상자다. 나사와 못 스페널 세트 등 그런 종류의 물건들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유용한 물건들을 안 갖고 살았다. 사람들이 가진 건 죄다. 똥덩어리들 뿐이었다. 신발을 스무 켤레나 갖고 있으면서도 구둣주걱이 어디 있는지는 전혀 모른다. 집안을 전자레인지와 평면 TV로 채워놓았지만 누군가 칼로 위협하며 대답을 강요해도 콘크리트 벽에 쓰는 플러그가 뭔지 대답하지 못한다. 오베의 유용한 물건들을 보관한 상자 안에는 콘크리트 플러그만 담아두는 서랍이 따로 있었다. 그는 마치 체스마를 보듯 플러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콘크리트에 나사를 박을 때 무슨 플러그를 쓸지 결정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물건들은 저마다 쓰일 곳이 정해져 있기 마련이다. 모든 플러그에는 돌기가 달려있는데 각각 나름의 사용처가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물건에 알맞은 올바른 기능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들은 컴퓨터 화면상의 모든 것이 말숙하고 깔끔하게 보이기만 하면 행복해한다. 하지만 오베는 물건들을 응당그렇게 다뤄져야 하는 방식으로 다뤘다. 오베는 월요일에 사무실에 출근했고 그들은 오베의 주말을 망칠까봐 그 사실을 금요일에 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금 느긋하게 사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들이 점잔을 빼며 천천히 말했다. 느긋하게 살라고? 그치들은 화요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아무런 목적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알고는 있을까? 인터넷을 사용하고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시는 그 인간들은 무언가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기는 할까? 오베는 눈을 가늘게 뜨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고리를 정중앙에 다는 게 관건이다. 그는 다짐을 했다. 오베가 거실에 서서 그 문제에 몰입해 있는데 뭔가 길게 찌익하고 긁히는 소리가 사정없이 회방을 놓았다. 어느 굉장한 머저리가 트레일러 달린 일제 자동차를 물다가 오베의 집 외벽을 긁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소리였다.